안녕하십니까 다우강사 펄입니다. 오늘은 우르도회와 두번째 시간으로 감사하다는 표현, 부탁을 할 때 하는 표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할 때는 shukriya, shukriya, 그죠? shukriya, 감사합니다. shukriya.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 때는, 대단히는 baut죠? baut skriya, baut skriya, 죄송합니다. 무제 맙기지에, 죄송합니다. 무제 맙기지에. 그 다음에, 매우 미안합니다. 무제 바웃 압수수에, 무제 바웃 압수수에, 이렇게 합니다. 올리고, 참 많아요 할 때는, 참 많아요. 꼬이 받나이, 꼬이 받나이, 꼬이 받나이, 그렇죠? 꼬이 받나이 됩니다. 꼬이 받나이, 그 다음에, 당신은 매우 친절하십니다. 당신은 매우 친절하십니다. 내가 도와드릴까요? 무엇을 원하십니까? 무엇을 원하십니까? 무엇을 원하십니까? 이 제품을 교환할 수 있나요? 내가 예치즈 와피스 까르 싹다흥? 내가 예치즈 와피스 까르 싹다흥? 그 다음에 창문을 열어도 좋습니까? 걔메 끄르키는 창문이죠. 그 다음에 창문을 도와주십시오. 이 제품을 도와주십시오. 잠시 기다려주십시오. 1분. 1분. 잠깐만. 인따 잘 끼지에. 인따 잘 끼지에. 기다려주십시오. 그 다음에 메뉴판을 갖다 주십시오. 메뉴 디지에. 메뉴 라이에. 디지에는 도추라고 말이고. 디지에. 라이에는 가져라. 메뉴 라이에. 메뉴 라이에. 메뉴 좀 갖다 주십시오. 가져오세요. 그 다음에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. 메르 바니. 무제 데카 디지에. 무제 나에게 데카 디지에. 나에게 데카 보여주십시오. 무제 데카 디지에. 자. 오늘은. 간단하게. 감사하다는 표현. 보통하는 표현을. 공부해 보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